반갑습니다 여러분 해결사가 등장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난제들을 해결할 해결사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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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와요 해결사 질문 받습니다 여러분의 난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잠이 안올 것 같아서 난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자 질문을 한번 볼게요 앞머리 왜 앞머리 왜요 앞머리 앞머리 멋있죠 해결 초콜릿 4G 브라우니는 너무 찐득하고 너무 달아서 초콜릿 칩쿠키 도우가 낫죠 해결 해결 무조건 면입니다 면이에요 해결 괴물 전쟁의 왜냐하면 그 저기 뭐야 요즘에는 짠 걸 좀 피하고 있거든요 해결 아멘 무조건 벤앤젤리스죠 해결 와 이거는 민트 맛 초콜릿 해결 어 평생 지꼬바를 못 먹죠 수법은 수법은 못 참죠 해결 평 하 하 너무 어렵다 이거는 수법을 수법을 금지하겠네요 차라리 해결 호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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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결 해결 악 하 호치킨 호치킨 이 그 우리 이 여기 와 이건 아 근데 이게 가려운 거 못 끊는 거는 좀 이상할 만한데 이 용변은 쉽지 않죠 용변은 이거는 자연을 거스를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해결 짜장면 100% 100%입니다 짜장면 해결 신라면 이거는 신라면 아닌가요? 짜파게티는 맛있긴 한데 약간 그 좀 질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? 너무 많고 뭔지 알죠? 해결 물냉 해결 앉아있는 게 낫죠 해결 자 여러분 다 해결해 드립니다 스팸 스팸 해결 해결 아 100% 쌀떡이죠 쌀떡 해결 자 so Mete야결 하늘 밟 Gesch life 하늘 jou 하늘 하늘 ho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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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 녹은 아이스크림을 먹느니 탄산 빠진 탄산을 그냥 물처럼 마실래요. 해결 무조건 팝붕이라고 생각합니다 팝붕 슈붕은 약간 그 뭐야 그 돌연변이 느낌? 슈크림 들어가 있는 빵은 많잖아요 무조건 팝붕이죠 그쵸? 저는 오리지널을 좋아합니다 야 이거 난제인데? 아 난제인데요 이거 찐고구마요 찐고구마 해결 아 코가 가렵지? 평생 웃으며 살기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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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히 히히히 해결 무조건 저는 일본식 돈가스 해외 해외 에이 히히 히히 히힛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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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거 너무 좋은데 평생 벌컥하기? 평생 물 벌컥발컥 마시기? 아 미쳤나봐 아 벌컥발컥 마실래요 해결 아 근데 이거는 소리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멋진 빛이 나오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소리는 약간 창피하잖아요 빵 이렇게 나오면 방구가 빠빵빵 빠빵빵빵 이렇게 나오면 너무 창피한데 차라리 그냥 이렇게 방귀를 예쁘게 멋있게 뀌는 사람으로 유명해지는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이건 그래서 방송도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데 나오고 차라리 빛이 나오는게 팍 나올 때마다 쫙 이렇게 찬란한 빛이 쫙 나오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응 해결 자 그리고 무조건 코카콜라죠 해결 하아 하아 이거는 차라리 그냥 술을 마시고 말 술을 마시고 만다 술을 마시고 맙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 이렇게 앞에 가운데 있는 건 서른 명 앞에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맙니다 해결 아니 이렇게 같은 질문이 많이 와 뭐야 참치 김밥 해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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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먹는 그 비율은 지코바 순살이 더 많지만 돌체 코드브로는 단종되면 안 됩니다 한 번씩 마셔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어제 아침처럼 해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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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 좀 난제들은 해결 했나 봐요 시시한 어떤 그런 질문들만 오네 너무 쉬운 질문들이 오는데 난제는 다 해결 했나 본데 반숙 무조건 반숙입니다 해결 이날 반바지였습니다 해결 이거는 눈썹을 한쪽 밀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지만 머리 반쪽 밀면 멋으로 어떻게 좀 포장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거는 차라리 머리를 반쪽 밀겠어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눈썹 한쪽만 밀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머리카락도 다 있고 말짱한데 눈썹이 없어 한쪽이 없으려면 다 없던가 차라리 머리를 반쪽 밀고 멋으로 하는게 약간 모이카하네 새로운 어떤 스타일이다 이러면서 그게 낫지 않아요? 눈썹 그려도 티 나지 않아요? 눈썹 그려도 티 나지 아닌가? 몰라 뭐 어떻게 되나 봐요 똑같이 그린다고? 이렇게 생긴거를? 저는 머리 반쪽을 밀래요 해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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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생 매운 음식 금지가 그렇죠 단거는 못 참아 단거는 단거는 가끔씩 당 필요할 때 당 떨어질 때마다 넣어줘야 돼요 근데 매운 거는 참을 수 있어 매운 거 해결 알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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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 다 했나봐 무지 다 했나봐 껐다 다시 보면 되나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서치 이 마지막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는 저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세상에 모든 걸 다 알고 싶어요 해결 눈물연기 해결 그래도 과거는 과거로 남기고 나는 현재가 좋다 2020 해결 차라리 톡 쏘면 낫죠 해결 힝 힝 아는 게 아는 게 힝이다 아이고 힝 아는 게가 아는 게 힘이죠 해결 노출로 생활을 어떻게 해 사생활로 툴이 낫죠 해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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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의 민소매 겨울에 민소매가 낫죠 겨울에 민소매가 낫죠 차라리 와 여름에 패딩은 절대 못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해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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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나봐 미쳤나봐 타투하면서 타투 부를래 해결 arrow 해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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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날 해결 아 무조건 죄와 길이죠 무조건 죄와 길 죄와 길은 진짜 레전드 입니다 여러분 해결 혀에 피어싱을 어떻게 해 코에 할래요 코 피어싱 해결 됐다 다 했다 뭐야 이거 차라리 무서운 걸 빨리 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낫죠 뒤에 있는 건 못 참아 해결 자 오늘의 해결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 쉽지 않았다 열심히 했습니다 다 해결했습니다 오늘의 난제들 여러분의 고민들 여러분의 질문들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현재 오늘은 이만 하고 저는 잡니다 안녕 안녕